블루야! 어! 강진님과 함께하는 배그 숨바꼭질 시리즈 2편! 어떡해! 꼭 살아! 이번엔 학교에서 펼쳐진다! 꼭꼭 숨어라. 진짜 잘 숨는 게 좋을 걸. 어허, 벌써 이렇게 일어시면 안 돼요. 컷! 컷! 노랑나비, 흰나비. 누가 노랑나비, 흰나비 이러고 있네. 저기 길다란 통 뒤에 있다. 여기 뒤에? 여기서 일어시면 안 돼요. 여기 너무 학생들이 안 와요. 학생들이 안 와. 학생들이 여기서... 여가 학생 아니니? 아니요, 아니요. 그럼 넌 누구니? 저 미래 교사예요. 무슨 과목 선생님이신데요? 어... 수학, 수학이요. 수학. 38 더하기 48은? 1, 2, 3. 어, 100? 어, 100? 아, 이런 거.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숨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안 볼 수가 있나. 아, 대박. 전혀 모르겠는 걸. 아니, 이 친구 뭐야? 다이빙 준비한다. 좋아! 좋아, 내가 다이빙 무대 만들어줬어. 뛰어! 엉? 불구덩이 접근. 가자! 가져와! 좋아! 누가 음악 시간에 자리에 안 앉혀있어, 빨리 앉으라니까. 아주 열심히 컨셉러가 있구먼. 유턴. 여기 나이 복장이, 복장이 선생님인데. 안녕하세요. 방하, 불하. 학생이 없는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예절 교육인가? 아, 1, 2, 3, 4? 아니, 위에서 애들이 너무 시끄러운데? 음악 시간인가 봐요. 그런가 본데? 옆반쌤이 음악쌤이라서요. 그러면은 갔다 올게요. 유씨 가르치고 계세요. 갔다 돌아왔는데 여기 학생 10명 안 차면 죽는 거예요. 어, 천천히 갔다 오세요. 아, 천천히 갔다. 자, 음악 수행평가 신는데 왜 아시지 않았니? 자리에 다들 들어가서 앉아. 맨 마지막에 들어온 두 사람 누구야? 저, 저, 저. 저요. 맨 마지막에 들어온 두 사람 강지랑 기블루 맞지? 강지부터 앞으로 나와. 네. 아, 큰일 났네. 저번에 올라간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그거... 아무튼 간에 그거 피하도록 칠 테니까 한참쯤만 불러주세요. 네. 이게 뭐... 둘이 돌아가셨던 학생... 선생님, 다른 데들이 시끄럽게 해가지고 노래 소리가 자꾸 끊기니까... 어딨어진다! 하하... 하하... 너... 한 틀에 걸쳐는 게 안 들어. 그렇지, 그렇지요. 마술치고. 그렇지, 길어져는 지도 못하면 그거는... 오케이. 이게 무슨 콘셉트... 그러고 생각한 것은 저런 소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어서야... 이게 노래야, 얘들아. 이게 노래라고. 저, 저... 블루도 혼내주세요! 블루도 이제 혼내도 돼요. 저 여기 있는데요? 저는 왜... 저 싫은... 직불루! 에일리님이랑 그 유튜브에 웃음 부른 거 내가 잘 들었다. 아... 그거 너무 슬픈 곡인데. 아, 가도록 할 테니까 한 번 불러보도록. 아... 아, 너무 쪽팔리네. 수영 잘 준다. 슬픈... 컷! 야... 자, 그러면 오늘 수행평가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테니까 이제는... 누구랑 강제한테 다 죽겠는데, 알겠지? 도망쳐! 겉반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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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겉반탱! 잘할게요! 겉반탱! 나 또... 겉반탱! 겉반탱! 귀여워! 겉반탱! 팬입니다. 팬인데 나한테 수치를 줘? 개창나네. 나한테 수치를 줘? 아니, 수치를 하냐면 아니, 너무 잘 불러셔가지고 지금 애들 다 박수 치고... 죽어! 야, 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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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롱! 할 줄 아는 말이 크롱밖에 없어? 크롱! 크롱! 분명히 소리 작긴 한데 왜 이렇게 크냐? 크롱 왜 화났어? 누가 널 죽이디? 어, 그렇구만. 야, 안 되겠어, 이거. 이걸 주겠어, 크롱. 나 세 발을 주겠다. 가라, 공룡! 뽀로로로로 죽이려가. 저놈들이야? 김케란주 또 있네.. 감 NFT 컬러에게 죽여! 너 앉아. 어, 앉아라고? 앉으라고 해도 죽였어.. 나 אח strong! 어이! 학생 구했네? 안녕하세요. 아니 언제 들어도 점잖으시네. 여기 학생 두 명을 모셔왔거든요? 뭐하고 있었나요? 학생 둘. 딴 짓 하고 있었어요. 싼 짓 하면 죽죠. 근데 저거 보여? 너 저거 누구야? 뭐야? 안녕하세요. 아니 생긴 걸 잼미이처럼 생겨놓고 목소리는 아저씨가 나오네. 아저씨!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 이거? 공공기물이에요 공공기물! 아니 두피를 얻길래 이제 두피만 드려드리려고요. 아 두피마사지를 하고 있다고? 네. 무슨 헛설이 갈. 어떡해 꼭 사라. 어떻게 했냐고! 호호우즈! 블루야! 어? 여기 봐봐. 뒤돌아보세요. 안 보였다니까? 오? 아니 저기 어떻게 올라간 거야? 아니 어떻게 올라가는지 나 좀 알려주시? 아 여기로 우와. 딱 붙어야 돼. 와 근데 준비했나봐. 준비 좀 많이 했는데? 아니 굉장히 기술적인데? 테크니컬한데? 자네 닉네임 기억하겠어. 이거 너무 티하잖아. 뭐야? 너무 뭐야? 좋은 컨셉이야. 다시 거 있어 볼래? 저기 길다란 통 뒤에 있다. 여기 뒤에? 진짜 안 보인다. 티가 안 난다. 와 나 진짜 서른도 났네 진짜. 다 뒤진 거 같은데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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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데려왔어 그 와중에 한 명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다른 학생들을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금방 찾아올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만 갔다 오겠습니다. 네. 어 저 있어요 학교 안에 이러는데? 저 있다고? 여기도 없는데? 여기도 없는데? 아니 다 뒤졌는데 없는 거면은. 비행 온. 어디야? 아. 야 이 작은 집에 지붕에 숨어 있어? 여기 올라갈 수가 있었어? 여기로 올라오세요. 아. 아. 잘 숨네. 굿. 컷. 선생님. 너무 잔인해. 못 찾겠다. 포기. 못 찾겠다 깨꼬리. 동상 앞으로. 어 벌써 들린다. 뭐야? 너희들 어디에 있었어? 하나 둘. 어이 검은 친구. 어디에 숨어 있었어? 나 어디 안에. 어? 어? 아 여기 공간이 있어? 와 진짜 없.. 야 이런 공간이 있었다고? 잘 숨었다. 아니 여기에 공간이 있었구나. 와 인정. 자 너는 어디 있었니? 이걸 왜 못 봤지? 여기에 사람은 들어가지는구나. 와. 아늑하네. 딱 누울 수밖에 없어. 눕고. 야 일어설 수도 없어. 이제 들어가면 껴요. 나 꼈어. 잘 비벼면 나와 지거든요. 잘 비벼. 야! 유튜브 각을 뽑아주신 후보분들 중 압도적 길이를 차지하신 음악 선생님. 그리고 이후에 볼탱크 마루투자. 그 외 후보가 되신 모든 분들께 바나나 우유를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해주신 꿀몬 분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준비 많이 해주세요. 유바. 이 파슈토론은 한 영상으로부터 시작되었는디. 저 파슈인데? 파슈.. 어? 어? 크리미즈예요. 슈크리미징. 뭘 모르네. 왜 이러지 다들? 미친건가 진짜? 그렇게 파슈토론. 과연 김블루의 가방 속엔 뭐가 들어있을까? 어떤 이템이 있을까?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스마트 휴지통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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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